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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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에 이어서 이틀차 출근 운동회가 내일로 다가와서 오늘 오전에는 모바일 안내장 같이 발송을 준비를 했고 이제 오늘 제작물 확인하고 이름표 같은 거 다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간식이나 이런 것들 다 왔는지 챙기고 다 내일 실을 수 있도록 구름화 다 셋업 해놓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어느덧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오우 이제 마지막 디데이 마이너스 원이고요 지금 저희 대망의 경품 1등에 팜플렛을 출력하러 왔고 제가 하자마자 문을 닫았는데 미팅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사장님이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어요 여기서 미팅하고 가라고 이제 미팅이 끝나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가 아까 무지성으로 집에 간다고 했는데 집에 갈 수 없어요 왜냐면 우드락을 사야 되거든요 뭔가 줄다리기 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이나 실내체육관이니까 가시밖힐 수도 있으니까 이게 몇 번 더 안 돼?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2차 2차 화장실 못 지우고 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R불족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드라이버 버버버 이 무슨 데자뷰 같은 피인가요 드디어 운동회 당일이고 지금 시간은 오전 9시고요 마지막으로 다 챙겨서 이제 먼저 체육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상현오피스에 출근을 했습니다 심파도 소개해 줄거에요 내려가는 길에 제가 빨리 픽업해가지고 탈게요 너무 힘들지만 보람있어요 하님 눈도 웃어주세요 제 눈이 안보이시나요 와 테트리스 같아요 가겠습니다 고고고고 이게 누구십니까 가라만드팩의 주인공들 어제 몇시까지 개발하셨다는 소문이 어제 12시 반? 그렇게 늦게까진 안한거 같은데요 전문년들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도착을 했고 우리의 인력들이 손을 흔들며 바지를 해줘고 하고 있습니다 경민님이 맛있게 먹는걸 드시고 계세요 아침부터 눈치고 다녀요 별빛이 내린다 샤라 와 2,3,3 자 루나 뭘 보고 계신가요? 나는 스쿼트 머신이요 저는 항상 이동시간에 운동 영상을 쉬는 시간에 그렇죠 이런 루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긍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감이 어떠신가요? 매우 흥분됩니다 어떤 면이니? 모든 스타들과 함께 한다는 면이 원팀이에요 이게 진작한 원팀이 아니에요 입에 발린 말을 제일 잘할 것 같아서 1순위는? 셀이죠 처음으로 전사가 모이는 자리인데 주연님 어떠신가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선수 한번 인사드리자 바쁘죠 안녕하세요 주인님이 빨아다줄 수 인티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좋네요 화이팅 인사하세요 말을 하셔야 돼요 피곤합니다 어제 풀이가 길어져서 춥지가 심하셨는데 피에스팀에서 검색조 개발하고 있습니다 배재경이라고 합니다 배재경이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지금 도착해서 실내로 들어가고 있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의 와인 멤버들 문화 그래도 날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오예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실내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비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사실 와우! 따라라라따 왔다 왔다! 따라라라라라라 아이팀 눈부군요! 이미 저기 탄션이 막 느껴지고 가라반드팩 아 가라반드팩 주인공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제 단짝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로와 요즘 단짝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팀의 팀입니다 저희 세 팀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꿈길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호텔에서 정말 좋아하는 루씨입니다 루씨를 좋아하시는 라이브 모습은 어떻게 된거야? 어? 선율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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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봐야되는구나 사업 총괄하고 있는 권순일이라고 합니다 선율님 저희 순일님 짱짱! 짱짱! 왕팀! 왕팀! 이 대화빙구를 다 모았는데요 이렇게 모든 팀들을 모으는게 조금은 어려웠지만 미션 클리어 했습니다 이 올스타전을 위해서 TF팀으로 수고해주신 분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올스타전 TF 준비하셨잖아요 아침부터 어떤 일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주시죠 여기 있는 포스터들 붙이고 저기 포토부스 설치해야 돼서 저기 현수박들 달고 화이팅! 앤디는 MBTI가 어떻게 돼요? 저는요 저는 MBTI가 어디보자 ISFJ입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왜냐면 방금 깨버 혼자 앉아계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랑 비슷하더라고 아 ISFJ이세요? INFJ 썬팀 안녕하세요 저희 대표님이십니다 형님 저 밥을 좀 먹고 우승하려고 몸에 힘을 내가지고 이건 이제 찰옥수수인데 이게 먹으면 몸에 힘이 나고 찰옥수수 되게 쫌쫌쫌쫌쫌 우승 science 예 안녕하세요 원래 sans팀이었어야 되는데 tegen skye 무 ark 미S puis 오 저희가 1등 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고맙습니다. 좋은 이승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제 대신 노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거 재밌어, 이거. 다 하다 달래면서 이제. 업데이트 마무리하는데 어떠세요? 새로 만난 분들 너무 많고 온라인으로 보다가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보니까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우리 스테이지 미래가 너무 발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멋진 것 함께 만들어내겠다. 그런 확신이 생기네.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